표는 외계행성계 X와 Y의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의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 문제입니다. 생명가능지대 문제고요. 그러면 생명가능지대라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중심별이 있고 중심별의 광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올 때 특정 거리 내에서 뭐한 거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 범위, 이게 생명가능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구는 1AU 정도의 생명가능지대를 태양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안쪽 경계니까 여기일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거리를 나타낸 건데요. X는 0.4예요. X행성계는 0.4예요. 그러면 이제 뭔 거야? 어? X행성계는 태양보다도 생명가능지대가 안쪽에 있네? 왜? 중심별의 광도가 작은가 보다. 이렇게. 그죠? 근데 Y행성계는 1.5AU랍니다. 어? 그럼 Y행성계는 뭐구나? 태양보다 중심별의 광도가 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중심별의 광도가 더 클수록 뭐하게 되는 거예요? 더 뜨거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더 멀어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폭은 더 넓어지겠죠. 그죠? 대신에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뭐한 거예요? 진화 속도가 빨라지니까 수명은 짧아지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X보다 Y에서 큰 값. X보다 Y에서 큰 값. 그럼 Y가 생명가능지대까지가 거리가 훨씬 머니까 중심별의 광도는 훨씬 큰 거죠. 그죠? 그럼 중심별이 모두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별의 질량 당연히 커요. 주계열성들끼리는 광도가 클수록 질량도 크거든요. 그죠? 생명가능지대의 폭? 당연히 중심부의 광도가 크면 폭도 넓어진다고 그랬죠. 커요. 단, 수명이 뭐하다? 짧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명이 큰 건 아닙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네요.